음악 현재 중부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집중된 모습입니다. 이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영향을 주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영남, 남해안 지방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영남 지방, 남해안과 제주 산간 지방에 20에서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도 10에서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강원 산간 지방에도 최고 20cm의 눈이 쌓이겠고 강원 동해안에도 3에서 10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에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쪽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점차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해안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상 3도, 강릉과 전주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의 경우 5도, 대구 13도, 광주 7도로 오늘보다 6에서 1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3에서 최고 7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